내년 말 입주 예정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3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10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지만 실제 계약까지 간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59가구, 59제곱미터가 11가구 등 72가구가 계약되지 않아 무순일 청약을 접수받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조금 더 가까운 동작구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3억 원이 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절반 정도가 미계약으로 알려져 이달 중 선착순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분양가가 치솟으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연 7%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에 미계약이 속출하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 역시 매매가격이 13주 연속 전주보다 올랐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핵심 입지인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미래가치가 높은지 여부에 따라서 막상 청약은 했지만 계약은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 물량이 줄고 있고 내년 서울 민간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가구 초반에 불과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